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최근에 치렀던 11월 모의고사에 고의 총평을 전달을 해드리러 선생님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성적 오른 친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해설강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야.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난이도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90점, 80점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똑같이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는 어려울 것이고 한 애들한테는 쉬운 시험일 것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매우 쉬웠어요. 매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월에서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없을 것 같고 그 성적이 올랐다라고 해서 기분 좋은 거는 그렇겠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을 놓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총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부에 가까운 퀘스트거든요. 총평은 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답률 높은 문제 두 문제밖에 없었어요. 오답률이 높다라는 거는 정답률이 50%도 없지 못하는 거. 절반 이상은 틀린 문제가 이 두 문제밖에 없어. 21번과 34번. 빈칸 하나랑 신유영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말고는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문제도 없었고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 심지어 그 뒤쪽에 우리 그동안 6월 9월 때 우리를 엄청 힘들게 했던 삽입 문제조차도 너무나도 평이하게 풀릴 정도였단 말이야. 순서 문제 우습게 풀렸죠. 1, 2분이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기가 기본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왔을 시험지예요. 3등급 아래가 나온 친구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난이도냐면 고1 시험지 난이도야. 고1 정도의 시험지 난이도. 아주 충격받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처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1등급이네? 2등급이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느낄 거예요. 3월 내년 이제 곧 니네 고3이잖아. 고3 돼서 3월 모의고사 보면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야. 고2 때 그동안 봤던 거가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6월 때 잘 본다? 절대 못 봐. 왜? 그동안 쌓이지 않으니까. 3월부터 6월까지 뭘 해. 그쵸? 수능 특강 하고 이러느라 실력 쌓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됐으면 좋았을 것 같냐면 지금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막 머리를 질끈 묶고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안심할 것 같아. 게다가 절대평가래.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수능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선배들이 어? 뭐 EBS 보고 대충 하니까 뭐 되던데? 이런 생각이 너무 휩쓸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올해 수능 쉬웠죠. 내년 수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쵸? 수능이 올해 쉬웠으니까 조금 어? 좀 영어 쉽게 하네? 그런 생각으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가셨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드리는 말이고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냐. 단어가 너무 평이해서 단어 이 정도면 단어 되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꼭 지금 꼭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단어. 고3 때 단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 여러분들의 약점에 맞게 알아서 플랜을 짜시면 되는데 단어는 무조건 어려운 단어들 많이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어는 한 번 어렵게 나오면 우리가 답이 없어. 그래서 이런 단어? 이 학생 때 보니까 별거 안 나올 것 같던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닥치는 대로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쉬운 시험이었지만 그래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내년을 위해서 지금 이 시험은 기분은 좋지만 잠시 잊어두시고 우리 더 열심히 달리는 겨울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